컴퓨터 한 대를 좀 좋은 사양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3,029,000원이에요. 다리나 안다. 이제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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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줘! 요! 안녕! 썹둥이들! 오늘은 또 제가 어디를 가냐면요. 최근에 제가 컴퓨터들을 다 팔았습니다. 총 4대였는데 예전에 제가 스튜디오 했을 때 편집자분들 컴퓨터 쓰라고 두 대를 샀었어요. 그 두 대 팔고 그리고 제가 생방송을 했을 때 투컴을 썼습니다. 송출룡 하나 하고 메인 컴퓨터 하나를 썼는데 이 두 개도 팔았고 오늘 새로운 컴퓨터를 맞이하러 가는데 게임도 잘 안 하고 편집일 밖에 안 해서 원래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 사용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김가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희 집 모델이만 컴퓨터 바꾸라고 정말 속삭임을 해버려가지고 기존에 있던 컴퓨터 4대 팔고 그 4대 판 가격으로 컴퓨터 한 대를 좀 좋은 사양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나와있고요. 총 3,299,000원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험알못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뽑은 견적도 최대한 가성비에 맞춰서 뽑은 거고요. 그래도 좀 비싸긴 해요. 고사양이라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 협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이렇게 제가 결제한 내역 보여드리고요. 가람이가 컴퓨터에 대해서 좀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가람이랑 얼마 전에 용산을 왔다 갔다 하다가 영재 컴퓨터라는 곳을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상담을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얘기를 하던 와중에 제가 유튜버라고 얘기하니까 어? 그러면 조립하는 영상을 같이 찍으면 어떨까? 라는 얘기가 나와서 컴퓨터 조립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용산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영재 컴퓨터 앞에 와 있는데 여기가 원래 커스텀 순행으로 유명한데 저도 원래 커스텀 순행 PC를 맞추고 싶었으나 제가 갖고 있는 스펙은 커스텀 순행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해서 다음번에 도전하는 걸로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재 컴퓨터의 송기훈 실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스튜디오 쪽으로 넘어가셔서 촬영해두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물건들 다 준비해놨습니다. 어? 이게 제 겁니까? 네네. 저 돈 입금했어요. 확인하셨나요? 확인은 안 했는데 돈이 많으셔서 확인 안 하신 거예요? 아 되라고요? 저 이거 세금계산서 떼주시나요? 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는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견적이 그렇게 나온 거죠? 네. 부가세는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 이게 CPU예요? 네. 다 CPU. 잘못 끼면 저세상 간다는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핀이 보드에 가있어요. LGA 타입이라고 부르고요. LGA요? 네. 이제 PGA 타입이라 그래서 CPU에 이렇게 핀이 가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커스텀 순행인데 저도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는 공인비가 많이 든다 해서 이거 램이에요? 네. G 스킬의 로얄이라는 만지면 지문이 좀 묻는 게 단점입니다. 아 죄송해요. 얘는 XPG의 순행식 메모리 안에 보면은 물 차있어. 네. 공기방울 이렇게 우와. 다 예쁘다. 네. 얘는 이제 ITX 사이즈인데요. 그래픽 카드가 안 들어가요. 내장 그래픽도 되게 좋은 성능 나오는 2400G 제품인데 그래픽 카드가 안 들어감으로써 좀 비어 보이는 거를 저희가 AMD 만들어가지고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만든 거예요. 얼마에요? 얘는 컨셉으로 만들어가지고 뽑지는 않았습니다. 아하하하 저거 그거래. 약간 알파고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딥러닝이랑 머신러닝 같은 이제 대학교나 연구소 같은 데서 어차피 우린 이런 거 있어도 네이버 할 거 아니야. 어어어 연출용 아니죠? 지금 장비들 보면은 웬만한 100만 유튜버보다 훨씬 더 전문 업체다 보니까 장비빨에 좀 민감합니다 이런 것도 다 있으시고 카메라 온도 중요한데 저는 그냥 막 두거든요 아 진짜요 IT 유튜버다 안녕하세요 있어 이 BP 잘 하시네요 옛날에 사진 촬영은 아니예요 살인이요? 자 일단 한 번 더 자기소개 해주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영재컴퓨터의 송기훈 실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영재컴퓨터는 커스텀 순행부터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데스크톱 PC 그리고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고성능 PC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험알못이라서 컴퓨터 이거 명칭 봐도 뭐가 뭔지 모르는데 원래는 제가 집가서 혼자 조립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제품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CPU 인텔의 i9 9900KF 제품이고요 데스크톱에서 i9 시리즈가 나온 건 이때부터가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일반 사용자가 쓰는 CPU는 i7까지가 끝이었습니다 네네 이해되세요? 그냥 9900KF 그렇대요 그래픽카드 기가바이트의 2070 슈퍼 시리즈를 골랐고요 디자인을 위해서 어로스라고 해서 하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링펜이 3개가 돌아가는 굉장히 멋진 디자인의 그래픽카드 이번 컴퓨터는 감성 위주로 맞췄습니다 거의 다 LED에요 따로 추가하신 펜만 6개 케이스에 또 3개의 펜이 들어있기 때문에 총 9개 이제 메인보드 또한 기가바이트의 Z390 G스킬의 트라이덴트 Z로얄인데요 이거 진짜 이거는 디자인 보고 구신 거예요 빨리나 안다 반짝반짝 그래픽카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3개의 링이 보이려면은 세워야 돼요 그래픽카드를 원래 눕혀 놓는데 맞습니다 전 세계 1등이죠 시소닉 파워 이거는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해주셨어요? 아 네 맞아요 FM 제품을 원래 골랐었다가 FM 제품하고 이제 FX 제품이 약간 다른 점은 걔는 이제 부분 모듈러 네 얘는 이제 풀 모듈러 그렇대요? 풀러 크라켄 X72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안리의 스트리머 24핀 8플러스 8핀 이런 걸 다 외우고 계신가요? 그럼요 어 역시 영재 영재 컴퓨터의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숙련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은 못 하시나요? 네 저는 당연히 할 줄 알고요 당연히 할 줄 알고 숙련된 조교아 나중에 그거 해보세요 숙련된 조교대 저의 대결 둘이 대결 누가 더 빨리 조립하냐 그것보다 다른 업체랑 대결하는 것도 정말 재밌을 거 같아요 아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이 사람보단 내가 더 숙달됐다 하시는데 언제든지 댓글로 대결 신청하셔도 됩니다 최대 빨리 조립해본 게 몇 분이세요? 시간은 안 재봐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빨리하는 것보다는 품질을 저장 잘하시네요 저는 이제 CPU하고 메인보드를 결합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요 실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이요? 네 공인실 요게 손상이 되면 인텔의 CPU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딜 봐도 복구가 안 됩니다 요걸 한번 손상시키면 그냥 중고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이제 중고를 만들어주세요 어? 근데 저 궁금한 게 이런 박스 같은 거는 웬만하면 갖고 오는 게 들어요? 옛날에는 박스가 없으면 AS가 되질 않았습니다 요새는 부품마다 정품 인증 L919 이게 이제 시리얼인데 정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 유통기한 제조일자가 다 나옵니다 이 CPU를 조립할 때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핀 손상이에요 네임보드 현살표 방향 그거를 맞춰서 섭림이 감성적이요 불가능하셨더라 하하하 이렇게 끝인가요? 아.. 사실 이것 때문에 여기서 조립하려고 이게 무서워서 하하하 그 다음에 뭘 끼면 되나요? 네 네 감성 넘쳤던 메모리 뒷박스 보시면 유통사 시리얼 스티커가 있는데 이 스티커가 있어야 AS가 가능하세요 자 여기서 하나 꿀팁이 이게 지금 쿼드 킷이잖아요 4개짜리 73747576 이건 이 순서대로 꼽는 게 낮은 순부터 순서는 A2 B2 A1 B1 2순으로 합니다 A2 B2 A1 B1 네 근데 왜 이걸 이렇게 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얘는 그냥 XMP라고 하는 오버클럭 기술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25,600을 구매하셨지만 19,200의 속도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구질을 못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그만게 SSD입니다 NVM이라 그래서 일반 2.5인치 하드보다 한 10배 정도 더 빠른 SSD라고 하시면 되세요 내 컴퓨터 들어가시면 C드라이브 있습니다 그거 역할을 하는 사이즈가 2280이라고 해서 이 정도의 기계이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맞는 홀을 껴주시면 됩니다 고정을 시켜야 돼요 CPU 쿨러고요 안에는 냉각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팬으로 식혀가지고 냉각수를 시원하게 만드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NGXT 같은 경우에는 고성률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사대에 에릭이 나오는 팬쿨러거든요 원래 들어있는 게 더 좋은데 저는 감성을 택하기 위해서 성능을 좀 포기했습니다 너무 깊이 해도 팬쿨러가 끌어질 수가 있어요 숙련된 죽이라고 했잖아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입니다 어? 저는 친구네요 어? 다른 분 친구신데? 관심을 치지 마세요 껴주시면 돼요 수고하네 껴주시면 돼요 수고하네 수고하네 이렇게 되면은 메인보드 세트가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본체 아 끝이에요? 그러면 고라보텍 건데 이거 많이들 쓰나요? 굉장히 많이 쓰네요 어 위에 있는 게 아 아 이게 짝퉁이래요 짝퉁은 아니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왜냐면은 저런 케이스 디자인이 되게 유행해요 지금까지도 저제품 단점이 이제 좀 비싸다는 케이스를 까서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파워 장착입니다 파워 팬이 바깥으로 향하겠죠 보통 이렇게 조립되어서 얼마 많죠? 시스템에 따라서 5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되는데 한 5만원 정도? 조립하는 과정 보니까 시간이랑 이런 걸 절약하시고 솔직히 5만원 내는 게 비싼 건 아니네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조립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케이지 자체에 있는 케이블이 있는데 이 케이블들을 메인보드의 홈에 맞춰서 글씨가 써져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랑 케이스 케이블하고 맞춰서 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진짜 다 시간과 싸움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조립하는 거를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보면은 다 따라할 수 있대요 여기 증인이 있어요 고장나면 이제 본인 탓이라 아까 메인보드까지 진짜 쉬웠는데 복잡한 거 보면은 명재콤드 근데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네 설립은 2014년 1월입니다 그럼 다른 것도 많이 하시나보네요 세제도 팔고 있고요 세제도 팔고 있고요 그것도 있습니다 세제도 평평하고 있고요 버즈 케이스도 있고요 어어 저 버즈 케이스 조만간 할 건데 여기서 사야겠네요 버즈 붙었어요 버즈 안 샀어 아직 근무 교체 해드려요? 근무 교체 안녕하세요 영재컴퓨터 송원영 팀이라고 합니다 선정리 꿀팁 어디서 출발하는지랑 끼리끼리 놀게 해라 끼리끼리 어 근데 여기서 일하신 분들은 다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밥을 못 드시나 안 먹으세요? 음 맘에 안되지만 일단은 아 맘에 안드세요? 저 맘에 안드세요? 아 아 선정리가 끝났는데요 이게 지금 통풍구 쪽에 선이 안 보이는 게 좋대요 통풍구를 막으면 안 되니까 맘에 안드는 작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더 완벽해야지만 맘에 드시는 건가요? 사실 다른분들이 하던 걸 넘겨받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하하하하하 힘킬 당했어 아 헹 헹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려 누를게요 우와 네 메인보드에 싱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LED 색깔들은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오 시원하다 이거 상품인데? 저 주인공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코스템 순행은 솔직히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제가 코스템 순행을 체험해보는 거를 해도 될까요? 어...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영재컴퓨터여서 살 것 같아요 계속. 망하지 않니. 견적자인데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신 분들은 직접 오셔도 좋고 전화, 메일,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견적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톡까지 화나신 대로 카카오톡은? 어디 거다? 영재컴퓨터. 오케이! 근데 나 그렇게 나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성숙? 네, 좀 그냥 긍년미가 있어요. 긍년미? 거짓말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건 뭐해. 눈umen에 있다면 이제 나이 들어오세요. 저는 오늘 밤을 하도록 할 건데 별거예요. 물론 부분도 일어난 게 아니냐가. 남순에서 전화주셨는데, 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ど우가 일어납니다. 모든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은 인생하고,